네, 감기와 집착의 아이콘이자 섬나라 제발 조나란 나의 이선진 배우님 먼저 좌측 바라봐주세요. 네, 중앙 바라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내려가주시고요. 바로 이하니 배우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려한 스크린 컴백을 꿈꾸는 은퇴한 톱스타 열애협의 이하니 배우님 입장입니다. 네, 좌측 바라봐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봐주세요. 네, 그리고 오른쪽 바라봐주세요. 네, 이하니 배우님 그대로 계시고 이선진 배우님 입장에서 커플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좌측 잠시 바라봐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봐주시고요. 네,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대로 계시면 이원석 감독님 입장에서 단체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중앙에 서주시고요. 네, 열의 바래기 포즈입니다. 네, 좌측 바라봐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봐주시고요. 네, 우측 바라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계주시고 마지막을 공명 배우님 이미지로 입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앙 사진만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화이팅 포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킹링 로맨스.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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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 킹링 로맨스 기자간담회와 포토타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광boardtes 바 Sage Nacional 라 свобод b